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2.4도, 구미가 12.5도, 안동 12도, 포항 13.1도로 어제보다 높았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3도, 안동 1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구미가 15도까지 올라서 반짝 추위가 다소 풀리겠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포함한 소폭의 개각을 단행한 데 대해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당혹스럽다며 앞으로 야당에서 개각에 동의해 주느냐가 문제라며 사전에 야당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비공개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도 SNS를 통해 대통령이 야당의 하야 투쟁을 강요하는가라며 매일매일 국정을 엉망으로 만든 증좌가 쏟아져 나오는 마당에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대통령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터로 정치권에서는 침박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어 침박이 해체 수순을 받게 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도 침박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상당수가 이탈될 것으로 예상되고 중앙정치권에서의 위상 추락으로 앞으로 대구와 경북의 국비 예산 확보와 현안 추진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 비박해 유승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정치적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최순실 게이터로 대통령 퇴진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민단체 연대회의 등 58개 시민사회노동단체는 내일 오전 11시 대구 YMCA 회의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비상시국회의 첫 회의를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더 이상 대통령에게 국정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데 시민사회가 동의한다면서 시민들의 분노를 비상시국회의를 통해서 조직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구시 최대의 출자 출연기관인 엑스코에서 매출 조작과 대기업 특혜 등 대규모 비리가 드러났지만 지금까지 사법 처리된 사람은 없습니다. 대구시도 형식적인 감사로 면접을 줘버렸고 검찰도 반 년 가까이 수사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말 대구 MBC의 보도로 드러난 엑스코의 대규모 매출 조작 파문. 세계적 규모의 전시 컨벤션 행사를 열며 공동주관사에게 수익금을 덜 주기 위해 매출은 줄이고 비용은 부풀린 것으로 드러나 9억 원을 물어줬습니다. 6년 동안 진행된 조직적인 회계 부정에다 사장 개인의 비리도 드러났고 대기업 특혜와 채용 비리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대구시의 감사는 이 같은 숱한 비리에도 중징계 한 명 없이 사장의 사표 수리로 마무리됐습니다. 매출 조작 피해자의 고발로 지난 5월 시작된 검찰 수사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4년 전 엑스코 확장공사 비리 당시 특수부에서 대대적인 수사를 할 때와 달리 단순 고소고발 사건으로 형사 4부에 배당해 6개월이 지났지만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엑스코의 한 관계자는 매출 조작 관련자들이 10여 차례 조사를 받고 수사가 한창이던 시점에 담당 수사관이 교체되는 바람에 다시 원점에서 수사가 시작됐다고 말해 검찰의 수사 의지를 짐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지검은 수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 확인할 내용이 많다며 수사가 언제 끝날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두 차례나 기자회견을 통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시민단체들은 감독기관과 수사당국의 느슨한 대응 속에 공기업의 조직적 비리가 은폐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경주 학부모 행동과 탈핵 경주 시민 공동 행동이 오늘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양식 경주시장과 경주시의회가 지진과 원전 재난 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월성 원전 지진 안전성 평가가 시급하고 현재 추진 중인 고준위 핵 폐기물 저장고 추가 건설도 중단돼야 하지만 경주시와 이 회는 수수 방관하고 있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가능한 대책이라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거래소 대구 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와 경주 지역 상장법인의 시가 총액은 43조 4000억 원으로 전달보다 4700억 원 1.1% 늘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국내 정치 불확실성과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 사태에도 불구하고 포스코의 실적이 좋아져 시가 총액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대구와 경부 투자자의 거래량은 전달보다 21% 줄고 거래 대금도 11% 줄었습니다. 대구시는 대구 자원봉사 20주년을 맞아 오늘 인터불고 호텔에서 자원봉사 국제 초청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지난 20년간 대구 자원봉사의 성과를 소개하는 영상물을 상영한 뒤 자원봉사 유공자에게 감사합회를 전달했고 영국 런던 자원봉사협의회 사무총장과 일본 NPO센터 대표이사의 강연에 이어서 대구 자원봉사를 말한다를 주제로 전문 패널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경북 도내 시군마다 지난달 20일부터 한 달간 농촌 일손 높게 나서고 있지만 과거에는 학교나 군부대, 대학생 동아리에 일손 지원이 이어졌지만 요즘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농가에서는 1인당 하루 7만 5천 원의 교통비, 식사대와 간식비를 포함해 10만 원의 비용을 들여 일손을 구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